안녕하세요. 반발을 끓인다 흡수 다짐하게 넣어줬다 적당한 틴고 안녕하세요! 반찬을 먹어볼게요 달콤한 물이 매콤하고 맛있는 물 물이 바람이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한입둘고, 감자, 다시 한입둘고 사이도 좋고, 단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드디어 비닐을 먹어요 매콤한 맛 매콤하고, 매콤해요 매콤한 맛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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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마시멜로우 한입에 다 먹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이번엔 더 맛있네요 새우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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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고 짭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, 정말 맛있어요 바삭합니다 바삭한 맛 너무 맛있어 바삭한 맛 쫄깃해 초콜릿 초콜릿 이건 미이걸로 닦지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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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지마시요 이번엔 최선을 다 먹으면 이 맛을 더 좋아해요 이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단무지 단무지 쫄깃쫄깃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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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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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